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는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요.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내 말을 믿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벌이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신앙 생활을 굿 크리스찬으로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시는 능력과 힘과 증거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가끔요. 기계 좋아하는 분들을 봅니다. 기계를 좋아해서 그 기계를요. 새로운 기계 나오면 막 집에 사 모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특별히 그 컬렉션을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다 기계를 갖다 놓고는 한 번도 쓸 데가 없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거라지에 보면요. 이 남자들의 로망인데 그 쫙 툴들 걸려 있어요. 근데 보면 다 한 번도 안 쓴 거야. 그거 겨우 갖고 와가지고 좋은 툴 갖고 와가지고 겨우 나무 하나 자르고 또 넣어놓고 또 애들이 와서 건들려면 못 건들게 하고 좋긴 한데 참 의미 없잖아요. 본인의 마음은 참 만족스러울지 몰라도 실제 좋은 툴이 있다면요. 그걸 사용해서 누구는 그 툴을 가지고 집을 짓기도 하고 누구는 그 툴을 가지고 의미 있는 걸 만들기도 하고 가구를 만드는데 아무리 우리에게 틀이 많아도 그게 그냥 벽에 걸려 있다면 뭐 글쎄요. 별 의미 없지 않을까. 오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내가 성경을 누구에게 가르쳐 줄 수도 있는데 나의 삶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 하나님이 함께함이 없다. 참 의미 없지요. 그러니까 남한테 심부름은 다 해줬는데 본인은 배고플 거야. 인생 어떻게 돼요? 갈수록 시달리죠. 근데 의외로 이렇게 신앙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배우나 뭐라고 그랬어요?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 갈급한 심령으로 여기저기 선생님들을 찾아다니긴 찾아다니는데 예배도 많이 듣고 말씀도 많이 듣고 다 하는데 결국 하나님이 함께하는 응답은 누리지 못한다. 그러니까 아는 건 다 알아요. 성경에 이렇게 구절 읽으면요. 앞에서 다 외우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본인의 삶에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표현해 볼까요? 평안은 없어요. 늘 시달리고 늘 갈급해요. 갈급한 마음을 하나님의 주심이 맞지요. 갈급해야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이 갈급함이 계속 갈급하면 되겠습니까?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마시면 시원해야 되는데 물을 마셨는데도 시원하지 않다. 그러면 뭐예요? 병 들었든지 아니면 물 아닌 다른 걸 먹었든지 아니면 물만 사서 모으고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요. 진짜 나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벌이라.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렌지 카운티에 저희가 지금 수요일 모이고 금요일 또 모이고 주일 모입니다.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이 체험되어지고 누려져야 됩니다. 그래야 딴 거 다 떠나세요. 우리 전도세계보고마 다 떠나서 내 마음이 일단 숨 쉴 수 있어야 됩니다. 숨 쉴 수 없을 만큼 갈급한 심령으로 평생 쫓아다니면 그 얼굴이 굉장히 좀 형용하기 힘든 표정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많이 알기 때문에 뭐 이렇게 영적으로는 고귀해 보이는데 마음은 갈급하기 때문에 이게 좀 늘 불만 섞인 표정이 섞여 있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얼굴 주름도 좀 희한하게 가요. 보통 사람에게 주름가지 않는 부분에 주름이 가면서 뭐 이렇게 되게 난해한 얼굴 그래서 몽크의 그림을 보는 듯한 절규 오늘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힘 얻으셔야 됩니다. 이 은혜와 응답이 말씀 들을 때마다 내가 행복해야 우리가 수요일 금요일 모일 때마다 하나님은 그 다음에 은혜를 주십니다. 계속 갈급한 상태에서는요 딱 할 수 있는 말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함께함을 누려야 함께하시면서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시는데요? 질문이 될 거 아니에요. 계속 갈급하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불안해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항상 해주는 얘기잖아요.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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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불안해하면요. 괜찮아 괜찮아 그거밖에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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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나아질 거야 나아질 거야. 1년이 가고 2년이 가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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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이 됐는데도 괜찮아 괜찮아 그러면 이거는 좀 깊이 치유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괜찮아 괜찮아는 순간순간에는 있을 수 있어도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흉과 능력으로 가서 정복하자 이래야 되는데 그 말을 들어서도 실제는 내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말도 알겠고 중심도 맞고 다 좋은데 뭐가 없어요. 내 마음에는요. 평안이 없습니다. 이렇게 만족이 안 되죠. 처음에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을 때는 힘을 얻는 것 같은데 그런데 내 안에 실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아니마니까 이건 지금 제가 평안하세요 이 얘기가 아니라 실제 평안이 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뭔가 사람이 마음의 따뜻함이 내게 생겨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는 성령의 역사거든요 이거는 교육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우리가 마음 먹는 부분이 아니에요 실제 말씀을 듣고 잠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내 영혼에 힘 주시는 것이 진짜 있습니다 나는 말씀을 들었는데 뭔가 이게 말씀이 내게 답이 되면서 힘이 되면서 한순간 내가 어... 괜찮지 이 믿음이 확 들어오는 시간이 있어요 이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시간이 있어야 그 다음 일을 할 수 있는데 이 시간이 없으면 자꾸 듣는 거에서 위로의 말만 듣다가 끝나는 겁니다 조금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들으시는 중에도 하나님 내게 믿음 주시고 평안 주 없어서 우리가 지금 불안한 상황들이 많이 있거든요 계속해서 우리 랩런트들 불안한 상황 계속됩니다 언제까지요? 학교 졸업할 때까지 중간고사, 기말고사, 퀴즈 계속 있어요 또 좋은 학교 가야 되죠 늘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학교 졸업하면 어떻게 돼요? 또 이제 미국의 많은 아이들은 론 갚아야 돼요 론 없이 학교 졸업하는 거는 굉장히 공부를 잘 하든지 아니면 부모가 경제력이 있든지 아니면 얘가 정말 대충 다녔든지 그 중의 하나인데 정말 제대로 학교 다니면 대부분 대학 졸업하고 나서 자기가 갚아야 되는 론도 있고 또 자기가 앞으로 직장도 해야 되고 이 불안함이요 한순간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 이 부분은 중요하게 체험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어쨌든 뭐 뭘 붙잡아 보려고 하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얻었습니다 나도 이 힘을 체험하고 이 평안을 한번 누려보기 없어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과 땅이 사라지고 하늘과 땅이 사라지고 구속한 주방 보이도다 찬송에 나와 있는 게 정말 성경에 쓰여져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겪은 게 나에게도 이만한 이 응답을 주옵소서 이 응답을 한 번 두 번 체험하고 있다 보면 그 다음부터는 좀 든든한 믿음에 발판이 세워집니다 이 믿음에 발판이 세워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흔들립니다 그래서 내 신앙에 있어서도요 뭐가 필요해요? 플랫폼이 필요한 거예요 플랫폼이 안 되니까 좀 되다가 흔들리고 되다가 흔들리고 나는 1층, 2층 건물을 쌓아 올리고 싶은데 조금 올리면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그래서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힘 얻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행복하고 그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세계보고마는 내게 임한 행복을 전달하는 건데 내게 임한 게 없으니까 가서 앵무새처럼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거기에서는 어떤 표현이 나오냐 전도가 된다 안 된다 이 말이 자꾸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하니까 전도가 되더라 어떻게 하니까 전도가 쉽더라 이게요 참 듣기에는 설득력 있는 말 같은데 쉽게 말하면 뭐예요 이분은 가서 전달할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잘 된다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하는 말이 잘 먹혀 들어가더라 이 말이잖아요 또 전도가 잘 된다 이 얘기는 어쨌든 내가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잘 따라오더라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그 방법을 잘 쓰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십니까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메시지가 여기도 말씀을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 원하시는 복음 메시지를 내가 갖고 있으면 이 복음 말씀 드릴 사람은 하나님께서 붙이십니다 내 평안과 상관없이 나의 영적 시달림과 상관없이요 왜냐하면 말씀은 전달되어야 되니까요 내 행색이 이상해도 편지를 전달하는 데는 그게 저 문제 안 되잖아요 뭐 소포 갖고 오는데 이 사람이 좀 얼굴에 뭐가 묻었다 해서 안 받을 거 아니잖아 나는 목표가 소포를 받는 거지 이 사람이 세수를 하고 왔냐 안 하고 왔냐 이게 목표가 아니니까 저희가 정확한 복음을 갖고 있으면 전도는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전도가 된다 안 된다는 거는 스킬이 있지 않고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갖고 있냐 없냐 메시지가 이제 정리되어 있냐 안 되어집냐 이 차이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얘기가 아닙니다 그 말씀이 진짜 나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예배가 행복한가 오늘 이 모임이 행복한가 다른 것을 포기하고 올방한 그런 가치 있는 시간인가 이게 제일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쨌든 저는요 친구들하고 나가서 저녁때 노는 것보다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게 좋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훈련 받는데 뭐 이렇게 인생이 시달려서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갈급한 마음으로 따라다닌 것일 수도 있었지만 어느 날 보니까 이 시간이 더 좋은 거예요 친구들하고 나와서 수다 떠는 시간보다 예배에 참여해서 말씀 듣고 은혜 받는 시간이 훨씬 좋고 또 내가 어디 놀러 가는 것보다 전도하는 현장에 따라가는 게 뭐 잘은 모르지만 그때 처음 훈련 받으면서 뭐 알겠습니까 또 해외 나간다고 하니까 해외 쫓아 나가고 싶긴 한데 그 다락방 단기 선교 또 전도 캠프가 나가면 특징이 뭐냐 어디 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해외 갔다 오면 어디 갔다 왔냐 공항과 호텔 그 외에는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 이렇게 가끔 모르는 사람들 잘 모르는 사람들 만나가지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디 다녀왔냐 어디 갔다 왔다 그러고서 얘기를 하면 제가 되게 많이 다녔어요 아 그렇게 다녔는데 어디 아니야 그 도시에 있는 호텔 한 군데 갔다 온 거예요 근데 관심이 잘 안 가요 이제 왜 버킷리스트가 없겠습니까 사람들마다 버킷리스트가 좀 있겠지요 그 버킷리스트가 있다 보니까 보고 싶은 것도 있고 또 TV에서만 보던데 가고 싶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마음은 기본적으로 있죠 근데 그게 전도운동 하는데 딱 따라가는 것보다는 별로 관심이 잘 안 가요 그래서 어디 가서 여행 따로 해본 적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함은 처음에 제가 훈련 받을 때는 단기 선교라고 해서 팀 사역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도현장 해외 선교 현장 가서 누구를 만나면 그분들에게 메시지 기본 메시지 정리해 주고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 집에 하루 갔다가 오고 뭐 그것밖에 없어요 근데 어떤 시대가 왔냐 전도 캠프 시대가 왔어요 전도 캠프 시대가 가니까 이제 해외 캠프 나가서 그 주변에 전도하러 가잖아요 그래서 여기 와서 이제 대학도 전도하러 가보기도 하고 여러 지역 근데 또 그러니까 가오는 곳이 뻔하게 뭐냐 그곳에 있는 한인타운 쇼핑몰과 대학 뭐 이제 저는 그래도 대학 사역자로 이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대학 구경은 했는데 관심이 별로 없어요 관심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은혜죠 저 나이아가라 폭포 보고 왔습니다 저요 저 그 북극 놀스포레인은요 눈 내리는 온천 갔다 왔습니다 그래가지고요 그 눈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온천이 1월달에 갔거든요 제일 추울 때 그래가지고 온천물이 따뜻한데 물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얼굴 내몄고요 몇 분 있잖아요 눈썹이 얼어요 머리하고 그런데도 다녀왔습니다 보금 안에 다 있습니다 오늘 정말 행복한 시간 만드세요 나는 보금이 행복한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순탄한 길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여러가지 우여곡절이 있는 것 같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왜 말씀 듣고 왜 우리가 예배드리냐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는데 내 마음만 갈급한거지요 내 마음만 불안한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있으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순탄한 길을 순탄하게 인도를 받습니다 그러니 그 지난 다음에 어떤 간증이 남습니까 죽었다 살았다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셨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내 삶이요 점점 건물이 세워지는 겁니다 이거 보고요 파수망대라고 하죠 워치타워 점점 믿음이요 이제는 든든해지면서 무언가 세워져 올라갑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야 멀리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믿음이 조금씩 조금씩 흔들림 없이 세워져 올라가면 주변 환경이 보이고 미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여유두생입니다 그전까지 남의 말 못 듣습니다 어떻게 남의 말을 들어요 네가 내 사정을 몰라서 그러지 이게 가슴에 가득 차 있는데요 아무리 좋은 말을 옆에서 해도요 그건 네가 내 사정을 안 겪어봐서 그래 이거 말고는요 아예 마음에 단 하나의 틈도 없습니다 조금 내가 존경하는 분이나 이해할 만한 분이 얘기를 하면 그냥 그 얘기를 위로로 듣지 실제 그런 얘기 듣고 나서요 상처받았다는 분들 참 많습니다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말해주지 말라 이게 아니라 내가 그 상태면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은 그럴지 몰라도 그런 사람들은 저희가 조심스럽게 대하더라도 보금으로 살리면서 대하더라도 내가 남이 요만한 말 한마디 하면 뒤집어지고 내 주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면 그것 때문에 며칠 동안 잠 못 자고 인생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정말 믿음이 세워져야 주변 환경도 보이고 그 사람이 하는 말도 그 말하는 이유도 보이고 내가 거기서 배울 점도 듣고 그리고 내가 급하지 않기 때문에 늘 여유 있게 먼저 준비합니다 그래서 응답도 미리 받고 간다는 게 말씀을 미리 받고 갔기 때문에 환경에서 누가 뭐라고 해서 당황하는 것보다는 예상되었던 질문들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그 다음 부분을요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마치 꼭 준비하고 온 사람처럼 보이죠 너 이거 준비하고 왔지 그런 얘기 듣는 게 좋은 겁니다 왜냐 그 사람이 봤을 때는 이 사람은 미래를 보고 있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그런 힘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요 이게 전달되기 시작합니다 주변에서 보면서요 압니다 내가 시달리는 상태에 있는지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는지 그러니까 굳이 말하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이요 우리가 변했다는 거를요 느껴요 어떤 면에서는 내가 못 느끼지 나는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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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마다 조금씩 움직여 가니까 잘 모르는데 주변에서 봤을 때는요 완전 달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테나가 된다는 것은 내가 가서 뭘 통하고 열심히 하기 이전에 중요한 하나님의 주시는 참된 평안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체험하고 있으면 결국 나를 통해서요 우리 주변에 전달되게 돼 있습니다 주변에 좋은 신앙인들이 많은 분이 계시고요 주변에 불신앙을 많이 말하는 사람이 계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의 영적 상태를 내가 참 감사하게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네 좋은 신앙인이 많네 참 감사한 일이고요 내 주변에 왜 남들 험담하는 사람이 많냐 라고 얘기했을 때는 나의 영적 상태가 사단의 통로가 많이 열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요 자꾸 그런 얘기를 우리한테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못하게 하냐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것보다는 내 안에 뭔가요 불만이 싹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싹 그래서 결국에는 뭘 놓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는 것을 자꾸 놓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정말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저도 이 응답을 받다 보니까 그 어느 날 내 주변에 사람들이요 뭐랄까요 말 이렇게 심부름 해다 주잖아요 다른 사람 말 모의 먹어서 이렇게 갖다 주는 이 말이요 혁격하게 떨어졌어요 지금 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 외에는 별로 저에게 이렇게 다른 사람 말 전달해 오는 게 별로 없습니다 알만치는 알아요 왜 아냐 안테나니까 파수망대로 세워지니까 보이는 것뿐이 있거든요 말하지 않아도 딱 행동 보면 보이는 게 있습니다 딱 표정 보면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볼 수 있는 여유를 주시니까 아니면은 딱 내가 생각한 것밖에 안 보입니다 내가 생각한 목표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이게 도움이 되냐 안 되냐도 잘 몰라요 그냥 딱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뭐예요 불안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폭발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면 응답이 와도 감사가 없어요 그런데 조금만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영광을 보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나라의 삶을 이대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게 원하시고 나를 통하여 이 세상에 행복을 전하기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처음부터 창세기 12장 3절에 모든 민족이 모든 가족이 영어로는 All family in the world 뭐 그렇게 돼 있어요 모든 가족들이 너를 통해서 복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을 축복할 계획을 겪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신 이름이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요한에서 2장 20절에서 27절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메시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영이 바로 저 그리스도라고 있어요 거짓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인이라 하나님과 내가 하나다라는 표현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나는 같은 사람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예전에 한 15년 전 스티커에 Jesus is God Read the Bible 그게 굉장히 중요한 복음이에요 이 남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특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마리아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는 어떤 관을 갖고 있어요 따져서 말을 하면 뭐 맞다고는 하는데 이미 그림 자체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 아버지가 있고 엄마가 있고 그 집에 아들이 있는 거예요 이 아들이 큰일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아들이 대단하다고 믿지 이 아들이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생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림 자체가 천주교의 교리상 오늘 저희가요 부르는 그리스도가 곧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빌리포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오셨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8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4장 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은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길에 대해서 진리를 가르치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러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길이시고 예수님이 진리시고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냐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것이 내 안에 천국이 임한 것이고 예수가 내 안에 임한 것이 내게 생명이 임한 것이고 예수가 내 안에 임한 것이 하늘나라의 모든 진리가 내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진리를 배우고 싶어서 내게 오느냐 그러나 나를 듣지 않는다 하나님은 예수님 옆에 나왔는데 배우러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가르쳐야 되는데 뭘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 그래서 구석구석 다 가르쳐도요 예수가 예수가 생명이고 진리라는 것을 잘 모르면 그게 전달 안 되면 성경 헛 가르치 겁니다 그게 잘못 가르친 건 아니죠 성경의 내용을 가르쳤으니까 근데 헛 가르친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셔야 됩니다 내가 곧 진리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다른 말로 뭐예요 연세대학교 교훈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고 보면 딱 대학에 그게 써있으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래 사람은 공부해야 돼 사람은 역시 뭔가 배움이 있어야 돼 라고 생각드는 말이잖아요 학교에 딱 맞는 말이죠 근데 그 말은 그 말이 아니에요 내가 곧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 진리를 안다는 건요 예수님을 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할 때 너희에게 자유가 임할 것이다 어떤 자유입니까 죄와 저주와 사단과 지옥견세에서 해방될 것이다 갈급한 상황은요 지금 내 마음이 요동치고 지옥같은 상황인 겁니다 언제 해방돼요 예수님을 알 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을 알지니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분명한 내용은 딱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하는데 마침내 진리를 아는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구석구석 다 외우는데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체험이 없으니까 성경에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데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더 괴롭게 만듭니다 내 삶을 올마 맬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는 무엇이 많이 쓰여져 있습니까 성경에 많이 쓰여져 있는 내용이 삶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삶속에 함께 하시니까 삶을 담는 그릇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응답을 담는 그릇을 계속 듣는데 뭐는 없어요 생명은 없어 진리는 없어 그러니 그런 얘기 하다가 끝나는 겁니다 그런 얘기 해야 되니까 점점 더 나를 율법으로 가둘 수밖에 없고 행동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렇게 하면 망해 이 말밖에 입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너 그러다 망해 그러다 망하긴 뭐요 망해요 예수 있는데 아멘 이미 우리는 응답받았습니다 그래서 다 그렇게 하라고 그러세요 안 망해요 절대 망할 수가 없어요 예수 생명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은요 우리 랩나트들 절대 안 망합니다 그래서 지 마음대로 다시 하라고 하고 유 목사님이 오직하면 초창기에 설교하실 때 탕자야 집 한 번 더 나가라 그래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생명 있는 자에게는 지금 우리가 작은 실수 할 수 있지만 그 생명이 우리를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뭘 봐요 틀이 안 돼서 무너진 걸 보는 거예요 이래서 망가지고 저래서 망가지고 이래서 망가지고 저래서 망가지고 망가진 건 맞는데 안 망가질 수 있는 비밀이 있다니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진리를 아는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더 여기서 이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아는 자는 아버지를 알았고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오늘 내가 예수를 아는 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빼고 성경을 본다면 하나님에 대한 많은 지식은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뭔 체험을 못해요 임만우엘 체험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좀 부족하지만 저희가 성경 잘 구석구석 잘 모르고 성경 퀴즈 내에 나와가지고 우리 랩놈트들 이렇게 다른 교회 애들하고 성경 퀴즈 대회 하면 많이 창피당할 것 같아요 그런 거 안 가르치잖아요 우리 열두 제자 이름 어떻게 되는지 열두 지파의 이름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 안 가르치잖아요 저도 잘 기억 못해요 그냥 성경에서 읽다 보면 그렇지 근데 우리는 뭐에 대해서는 알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건 알아요 그리고 나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그 안에서 살고 있다는 건 알아요 그게 중요해요 지금 당장에요 자녀들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한테요 부모 직업 뭔지 아니? 물어보세요 아는 애들이요 한 반에 열 명 중에 한두 명 있으려나? 잘 몰라요 아버지 뭐 하는지 근데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는 애들이 더 잘 알아요 왜냐? 같이 살고 있으니까 오늘 우리가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라도 괜찮아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은혜만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아버지 지금이 뭔지 모르는데 관계가 아버지야 그럼 됐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는데 성경 구석구석 잘 모르는데 알아야겠죠 나중에 커지면 더 잘 알아야 되고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일을 했는지 알아가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계 속에 있다는 겁니다 제 아버님에 대한 기억 중에 하나 제게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참 창피했는데 제게 마음에 깊이 남아있는 아버지의 사랑 제가 초등학교 한 5학년 때인가 6학년 때인가 됐어요 아버지하고 이제 어디 산에 같이 가는 그 팀들하고 산에 갔는데 겨울이에요 그래서 겨울에 돌아다니면서 노니까 눈밭에 신발도 적고 하는데 저도 개구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개울가 이렇게 가다가 그 개울 얼음이 깨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발이 빠진 거죠 그랬는데 이제 제 아버지가 난리가 난 거예요 너 이 한 겨울에 뭐 발 동상 걸리면 어떡하냐 하면서 오는 차에서 제 양말 벗겨 가지고 막 손으로 문질리시고 하는 거예요 저는 창피해 죽겠는 거예요 아 가지고 발 한 번 그거 저 얼음물에 빠졌다고 뭐 이렇게 저 아버지 이렇게 성화를 피시나 근데 계속해서 제 마음에 아버지의 사랑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때 저는 굉장히 창피해서 아버지 제발 좀 그만했으면 그것도 막 소리 질러 가면서 화내 가면서 혼내 가면서 그거 하고 있으니까 저도 창피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 다 했는데 거기서 저 혼내면 얼마나 창피해요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또 거기서 양말 벗겨 가지고 막 반 문지르고 있으니까 얼마나 창피해요 나 그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아버지 계속 그러고 계시면서 막 또 소리 계속 질러고 계시고 그러니까 뭐라고 말은 못하겠고 이제 그런 상황 근데 느껴지는 건 뭐예요? 아버지의 사랑 오늘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부축한 거 너 저 한겨울에 그렇게 그런데 개울가에 깨고 다니고 너 내 아들 아니야 하고서 버리고 올 거예요 안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 줄 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입니다 오늘 다시 언약으로 붙여봐야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도 아브라함이 나의 때에 올 것을 기다리고 있다가 나를 보고 이때를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네가 나이가 몇 살인데 아브라함을 봤다고 하느냐 나이 50도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셨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약에 중요한 성경 구절들 많이 있지만 상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가 중요한 게 아니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거에 대해서 이사야 7장 14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만웰이라 하리라 이 성경 구절에 대해서 조금 제가 약간 이해는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보금이 좀 희미한 쪽에서는 이 처녀를 젊은 여자라고 번역을 해요 그러면 그 말이 우리가 들게 완전 이단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데 맞는 말이에요 성경학자들이 신학자들이 하는 말이 성경에는 이중적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때 당시의 일에 대해서 말하면서 미래에 대한 언약 성취가 함께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시절에 그때 누군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임만웰이라 하리라 그래서 이게 이사야 부인 얘기냐 아니면 왕비 얘기냐 이런 표현 아니면 그때 당시 그 동네에 있었던 어떤 젊은 여자 이야기냐라고 성경 해석하는 사람들은 해석을 해요 그런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 성결 구절에서 신약 성경에서 마태복음 먼저 여기부터 쓰면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에 선지자의 하신 말이 성취된 사건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되어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만웰이라 하리라 그 뜻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기서 왜 그렇게 썼는지 아세요? 임만웰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오고 이때 성경은 그리스 말로 썼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제 직업은 목사입니다 풀어서 설명하면 페스타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임만웰이라는 단어가 이 단어가 히브리오다 보니까 그 이름을 임만웰이라 하리라 했을 때는 헬라우 사람들이 듣기에는 그리스 사람들이 듣기에는 이게 뭔 말이지 하는데 그것을 뜻을 설명해 준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임만웰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뜻이라는 것을 설명해 놓은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임만웰이라 이사야 7장 14절에 성취된 사건 뭐라고 돼 있습니까? 마태복음 1장 20절에 처녀가 혼자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다 여자가 혼자 애를 가질 수 없는데 하나님의 씨로 말미암아 아이를 갖게 됐다 이해가 되는 사건입니까? 이해 안 되죠?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없는 사건입니다 앞으로도 없을 사건입니다 혹시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사람도 혼자 애를 낳을 수 있는 시대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사람의 씨에서 사람이 난 거고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해석하지 마세요 이거는 있는 사건으로요 확인하시고 믿으시면 됩니다 정말 이분이 성령으로 잉태된 게 맞습니까? 남편 없습니까? 혹시 요셉이 미리 하룻밤 왔다 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부활 사건을 통해서 다시 증명됐습니다 믿으십시오 처녀가 잉태여 아들을 낳으리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이를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내실 구원하실 자시다 예수라는 이름은 구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그 이름이요 여호수아가 예수라 동일한 말입니다 또 호세아 이 단어가 예수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여호수아도 있었고 호세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말고요 2000년 전에 여자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태어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에 왔을 때요 얼마 안 됐는데 그때는 영어 좀 배워보려고 TV 많이 틀었거든요 뉴스가 나오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죠 화면만 보이죠 그런데 하여간 시카고 지역에 무슨 범죄가 있었나 봐요 사람 얼굴 나오고 크라임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서 밑에 이름을 봤더니 지저스더라고요 미국은 예수가 범죄자네 내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봤더니 남미 사람들 이름이 호수애가 많더라고요 그게 예수 해수스 또 그 이름이 많더라고요 해수스 그게 예수 말고요 우리가 믿는 예수는 누구십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여 태어난 2000년 전에 나사렛 예수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나사렛 지역에서 자란 예수 나사렛에서 오신 분 그러나 나사렛 출신이십니까 나사렛 출신 아니시죠 베들레엠에서 태어나셨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클 거라는 성경의 예언대로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십자가 메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왜냐? 그분은 곧 생명이시기 때문에 아침 예배 때 민숙이를 보고 있는 신명기를 보고 있는데 내일 아침에 할 부분이 그거예요 피를 먹지 말라고 피는 생명이다 그래서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 생명이 뭐라고요? 예수 그래서 피 먹지 말라 지금은요? 편안하게 드십시오 선지국도 드시고 예수를 제대로 알면 됩니다 실제 그러면 우리 성도들에게요 제 적용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예수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정말 영원한 생명 회복해야 됩니다 요원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의 생명과 권세가 회복됐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고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왜 망합니까? 예수 안 누리면 망하지요 그 사람이요 돈이 없어서 굶어 죽는 게 아니라 돈을 쓰지 못해서 굶어 죽더라고요 돈을 제대로 못 써서 엉뚱한 데 쓰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데도 예수를 누리지 못하면 현실의 삶에 지옥같이 살다가 부끄러운 구원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죄 지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질문에 아이들은 대부분 안 된다고 대답을 해요 왜냐? 그렇게 배워서요 죄 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근데 죄가 없습니까? 죄 안 짓고 삽니까? 여전히 짓고 살지요 그럼 우리 죄인이네요 아니요 죄 있으면 지옥 가는데요 우리의 모든 죄도 또 앞으로 지을 죄도 이미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사죄하셨습니다 속죄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인 아닙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연약하더라도 우리는 죄인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완에서 의인입니다 회개 못했는데도요 그건 회개하고 상관이 없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니까요 제가 미국 시민권을 땄거든요 시민권 따고서 혼자 사진을 찍긴 찍었는데 영어는 그대로예요 미국 문화에 대해서는 그대로예요 미국 사람이라고 물어보면 다 그냥 한국 사람이라고 이번에 한국 가서 우리 2세 친구 2세 전도사님 한 분하고 식사를 하려고 식사하러 갔어요 식사를 하는데 주문을 먼저 편해서 계산하고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크레이 카드로 이렇게 하고 해서 제가 그 친구 식사 한 번 사주려고 하는데 제가 잘 못하고 어리버리하니까 옆에서 직원이 와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혹시 캐시 한대요? 캐시 했더니 이 사람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목사님 이렇게 하면 되면서 그 옆에 있던 친구가 가르쳐줘서 카드로 결제를 했어요 그리고 오더니 하는 얘기예요 목사님 미국 사람 다 됐네요 캐시라고 하니까 못 알아듣죠 현찰이라고 해야죠 그래도 한국 사람입니다 시민권만 받았지 미국의 법적 권리는 이용하지만 변한 게 별로 없습니다 우리요 천국 시민권은 받았지만 별로 변한 거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게 천국 시민권이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미그레이션 통과할 때는 미국 시민권자 이미그레이션을 통과하면서 웰컴 하면 땡큐 그러고 나온다는 겁니다 왜 왔어? 이렇게 쳐다보지 않고 웰컴백 하면 땡큐 하고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시민권입니다 천국 갈 때 뭐라고 해요? 내가 어떻게 웰컴백 하면 땡큐 하고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아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구원받은 한 자녀입니다 흔들리지 마셔야 돼요 그런데 죄를 계속 지면 어떻게 됩니까? 죄에 대한 결과가 계속 따라옵니다 우리의 실수는요 이 땅에서 이걸 보응이라는 단어로 쓰는데 삶은요 계속 결과가 따라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는 계속 결과가 따라오다 보니까 우리가 계속 구원받은 한 자녀인데도 죄 가운데 있으면 그 죄의 결과가 계속 따라와서 이 세상에서 굉장히 고통스럽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구원받아놓고 굳이 그렇게 사느냐 이것과 죄 지면 지옥 가지 천국 들어갈 때 똑바로 못 들어가지 이런 것이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시민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 전도할 때 한참 제가 많이 쓰던 단어예요 내가 천국에 골든 티켓을 주겠다 오늘 저거 이제 윌리 왕카인가? 골든 티켓 그거 이제 영화 보고 나서 애들이 그거 다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전도할 때 항상 많이 썼습니다 오늘 내가 너의 골든 티켓 그러면 애들이 다 좋아해요 내 얘기 잘 들어보라고 그것은 뭐라고 해요? 예수 생명 네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나는 천국 입장권이 생겼다 오늘 우리에게는요 천국 입장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응답 은혜에 우리도 누리고 전달하는 겁니다 관계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 이름 부른 우리는 뭐예요? 구원받았다 그리고 내가 어려운 길을 가고 있을 때 예수 이름 부른다면 걱정하지 마시라 구원의 길로 오늘부터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때때로는 내가 막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다가 예수 이름 부르는 걸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생각났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붙잡으십시오 다시 예수 이름 붙잡으면 다시 구원의 길로 갑니다 우리가 놓쳤다 싶을 때 그때 다시 이름 부르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큰 죄질문을 놓고도요 멀은 척하고 와서 그리스도 십자가 붙잡으십시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로마서 8장에 뭐라고 약속돼 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다른 단어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다 우리의 실수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께서 사용되게 하십니다 다윗이 바세바의 아내를 취했는데 그건 처마저 죽을 짓이죠 자기의 정말 충성된 부하의 아내를 취하려고 부하를 살인을 해버렸으니까요 살인 청부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다윗의 잘못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나게 하셨다 그리고 성전 짓게 하셨다 바세바의 아내를 통해서 솔로몬이 왔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 바세바의 아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한 정말 결정적인 실수도 오늘 우리가 예수 이름 붙여보면 하나님께서 선으로 이루십니다 그래서 실수하고 아이들이 조금 잘못했을 때는 되게 혼내야 돼요 왜 되게 혼내야 되냐 그게 잘못된지 확실하게 딱 인식되도록 근데 되게 잘못했을 때는요 잘해줘야 돼요 어긋나지 않도록 보통 그렇거든요 우리가 조금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되게 치시는데 되게 잘못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선한길로 인도 왜냐 확실하게 회개하니까 오늘 내가 좀 잘못했다 예수 이름 붙여보십시오 이게 관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오늘 우리가 그 은혜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잘못 실수하셨을 때도 그리스도 앞에서는 그냥 모른 척하고 당당하게 나가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천국은 침노가 뭐예요? 무조건 밀고 들어가는 사람 침략하는 사람의 것이다 뭐냐 내가 부족한지 알지만 천국 소망 붙잡을 때 예수님 붙잡을 때 그때 나의 삶에는 천국이 맞는 것이다 특별히요 우리가 권능 회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이기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미 끝내놨습니다 이미 해놓은 거를 우리가 또 하겠다고 자꾸 그러면요 귀여워서 봐주긴 하는데 그거는 의미 없는 얘기고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일을 우리가 누리고 가서 전달하는 겁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의 새로운 문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19절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고백 이후에 한 번 더 말씀하셨죠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 것이다 제가 이 설교를 처음 들었을 때 좀 의아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풀어줘야지 풀리던 줄 알았습니다 근데 설교를 듣고 저는 거의 제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긴 했지만 그렇다고 열심히 다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도에 대한 얘기들은 참 많이 들었는데 나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봤다 푸는 열쇠가 나에게 있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저희가 많이 배운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맞는 기도인데 그러니까 늘 뭐냐면요 하늘에 매여있는 거죠 하늘에 뭔가 달려있는 거 거기에 막 매달려있는 듯한 기도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쉽게 말하면 협박을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비유를 맞추든지 뭐 그렇게 해가지고 기도해서 어쨌든 하나님이 문 열어주시도록 그걸 놓고서 기도를 했는데 마태봉 16장의 그리스도 이후에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 것이다 야 이 말이 무슨 말이지? 예전에 저희가 배웠던 기도는 하늘 보자를 흔드는 기도 그래서 보자가 흔들릴 정도 기도하라고 그래가지고 목소리 터져나가게 기도하고 막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하늘을 해서 하늘 보자가 흔들려서 거기서 응답이 떨어질 때까지 천국은 새 집이 아니거든요 흔들어서 따뜻해 먹는 근데 저희는 기도를 그렇게 배웠다는 거죠 근데 성경이 뭐라고 되어있냐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왜 이걸 나에게 하나님께서 두셨지? 오늘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믿음 안에서 기도하면 그 믿음은 산을 옮기게 됩니다 오늘 내가 풀면 하나님께서 푸시고 내가 그대로 묶여 있으면 하늘에서도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은행에서 번호표 받아가지고 내 이름 부를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기도하면서 하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먼저 하늘 문을 여는 열쇠를 갖고 있습니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었다 뭐라고 돼 있습니까?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두 사람이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하면 내가 이룰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무엇이든지 기도해도 되지만 성숙한 자의 기도를 알다 보니까 하나님 뜻대로 없어서 저희가 복음을 알다 보니까 실외한 지날수록 내가 뭘 첨가해야 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내가 가르쳐줘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보다 똑똑한데 하나님이 제 조언을 들어야 될 제 의견을 들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기도가 뭐냐 하나님 뜻대로 하고 없어서 우리가 그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없어서는 기도 절대 못해요 오늘 밤 정말 기도해 보세요 정말 내 마음 다 풀어놓고 환경 다 풀어놓고 하나님 뜻대로 하고 없어서 그 기도하는 날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게 안 돼요 왜 안 돼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거라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이 이러다가 이건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딱 그 기도하려고 아 저건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갑자기 또 얼마나 사단이요 불신앙의 생각들을 이것저것 집어넣는지 몰라요 뭐 이러다가 우리 아이한테 문제 생기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불신앙 들었던 생각들이 그때 확 올라와요 그래가지고 기도 못해요 하나님 뜻대로 하고 없어서 오늘 밤 믿음 행복하시고요 정말 잠깐이라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없어서 모든 것 다 뭐 계산할 조건 다 그냥 풀어놓고 내가 풀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해보세요 저는 하나님께서 완전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끝 그러니까 사람이요 그 다음부터는요 모든 게 승리에 응답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저 그 부산 사람들 표현으로 갈지마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일단 죽기로 각오하고 덤비는 사람 못 이기거든요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내가 너 한 대 때리고 난 죽을 거다 이 사람은요 못 건드립니다 왜냐 아무리 뭘 해도 안 먹혀 우리의 믿음이요 하나님 마음대로 가서 죽었다면요 사단이 뭔 짓을 해도 안 먹혀 아멘 사단이 저렇게 했는데 아멘 감사합니다 뭐 이런 일이 아멘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줄 믿습니다 합력할 선을 이룬다면서요 믿으세요 오늘 우리에게는 승리의 길에 예배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염려를 죽게 맡겨버려라 이는 죽게서 너희를 돌보십니다 옛날 성경에 권고하십니다 세번역 성경에 죽게서 너를 돌보시기 때문에 염려를 죽게 맡겨버려라 그리고 뭐하라고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너희를 덤비고 있으니까 그를 대적해라 마귀와의 영적 싸움 이미 승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 맡기시고요 모든 묶여있는 우리 주변의 성도들 풀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누군가 나에게 붙여주셨을 때 예수님이 누군지 가르쳐주셔야 돼요 예수님은 기리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예수를 아는 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를 누리는 게 생명 누리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참된 구원의 능력 나타나고요 예수 안에 있을 때 성령의 역사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게 있을지라도 아멘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요 뭘 못하죠 좀 안 좋은 얘기인데 제가 장난이 심한 그런 어린이였거든요 초등학교 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장난치다가 선생님한테 선생님 걸리잖아요 나오라고 하는데 그러면 손바닥을 우리 어렸을 때는 맞고 그랬잖아요 장난꾸러이다 보니까 가도 손바닥을 맞고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제 나름대로는 반항은 아닌데 나는 이런 거 별로 안 무섭다 어떤 애들은 때리면 잘못했어요 하고서 아멘이 하는데 나는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 쭉 감사합니다 또 돌아가서 장난치고 선생님이 나중에 화가 났어요 볼펜 같은 거 손가락 사이에 끼고 여기다 끼고서는 이렇게 잡는 거예요 이렇게 끼고서는 이 손을 여기서 딱 잡고서는 잘못했어 안 했어 잘못했습니다 아파 안 아파 괜찮습니다 그러니까요 나중에는 이만한 걸 끼고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러고 들어갔어요 선생님 그 다음부터는요 말을 못하고 그 얘기를 제가 집에 와서 했거든요 어머님이 학교에 찾아오셨어요 선생님한테 죄송하다고 좋은 예는 아닌데 마귀가 여러분을 건드릴 때 그냥 씩 웃으면서 지나가세요 이놈의 영적 문제가 심각해서 이러면요 마귀가 계속 괴롭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냥 사단의 역사를 무시해 버리잖아요 아 이건 사단의 역사구나 내가 영적 싸움 싸워야겠구나 이거에 뭐 내가 가슴 졸이거나 놀라거나 그러지 않고요 그냥 이거는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이 될 수도 있겠구나 사단의 영적 문제에 대해서 너무 영적 문제 벌벌벌벌 떨고 있으면요 사단은 계속 그거 가지고 공격하는데 이미 승리했습니다 그래서요 사단이 적당히 무시될 정도로 은혜 받으십시오 내게 있는 영적 문제가 정말 초라하게 보일 만큼 힘 얻으십시오 그래서 이 영적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영적 문제 평생 가도 괜찮고 왜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 그러면 고생하잖아요 안 망한다니까요 그 망한다는 생각 때문에 망하고 있어요 절대 안 망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걸 신학적인 단어로 성도의 견인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예수님이 누군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축복과 권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그리소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증인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임한 이 평안과 행복과 이 능력을 우리 주변 사람에게 전달하고 죄에 묶여있고 세상에 묶여있고 환경에 묶여있는 자들을 해방시키는 증인되게 하옵소서 이 오렌지 카운티와 또 LA 전체 또 남가주 전체와 또 하나님이 미국 전체에 모든 우상에 묶여서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평생 종로로 타는 자들에게 참 해방과 참 능력과 참 자유를 증거하는 증인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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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